리퍼 제일 많이 했네 아 좀 배고픈데 또 4인큐네 아 정치질, 정치질의 극정치질인데 아나유자 흠흠 흠흠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흠흠 나 픽 안하네 흠흠 왜 픽을 안해 흠흠 어 조합이 산으로 가는 조합이네 이브닝클로 한번 볼까 이거 잘하긴 하는데 후캔가? 탈아있네 팔아있네 이웃 아, 돼졌네? 아, 돼졌네? 아 부활 아껴다 똥됐네 아니다 혼자 할래 몇판 안할거야 혼자 할래 거래 랑이 쩔쩔 쩔쩔 깜짝걀 쩔쩔 쩔쩔 다 죽었네? 다 죽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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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! 개파르네 아! 개짜리나네 저거 한조 잡아야 되는데 죽어 끝나고 이제 좀 이따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이산쯤 싸야지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아우! 개피! 아우 개피 저거 못 잡았어 마이크 쳤네 아 힐져 힐져 도라니 왜 힐을 안주냐 아 힐을 안줘 흠 흠 흠 흠 흠 흠 와 나 이해가 안되네 마지막 힐을 왜 안주지? 막긴 막았는데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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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흠 뱃뱃뱃뱃 ㄷㄷ 아 뭐야 아이씨 아 뭐냐 아 연속 2판 전판 빌빌리는 총이네 이거든요 손에 들어간 공격 무섭게 이쁘게 7판 얼마인지를 내리지않게 아.. 아 진짜 또 걸렸네 이거 똑같은 자리 계속 걸리네 아 짜증나 답없다 답없어 기준의 잎은 소리는 다시 확실하게 nick 지금 소리는 자리에 있음 이것은 소리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이거 어 저쪽도 하나 나와 저쪽도 하나 남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-2-5-1 ㄷㄷ 아이씨 맞았어 그렇지 우리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하면 밀겠는데 가능성이 보이는데 가능성이 보여 가능성이 힐 좀 줘 힐 좀 아 저 다 잡았는데 아 툴 죽었어 툴 죽었어 툴 죽었어 툴 빗집 없어 툴maz 없애NG 우 courlots 얘내양 아우 드럽게 안죽네 안 돼 안 돼 간다 미치려 안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멘 어 뭐야 나 파쩔 아냐 와 파쩔을 안주네 아 짜증나 이거 완전 파찌인데 야 이거 완전 내 캐리 아니냐 이거 아 잠깐만 주문 하나만 하자 오부마루치킨에 그 현미베이컨 오늘 치킨 먹어서 이거 졸라 입틀더라 그치 어 리퍼 픽하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 레벨만 높아 아 이거 토함 매연이 죽음이... 너의 곁을 걷는다 아 오버워치 5연패 중이야? 아 안타깝네 아까 나한테 지금 계속 쥐고 있구나 2판으로 바뀐거 알지? 어 아 젠장 내가 졌네 쓸먹었어 자새끼 아 요건하면 안되지 팔아 잡을게 없네 저쪽도 팔아 잡을게 없잖아 아 나 팔아 살면 졸라 못하는데 때리지마 아이 젠장 흠 오늘은 문사기 멘트 안하고 아 드럽게 안맞아 팔아 맞추면 포기하겠다 아 아 음 아 아 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공 잘랐으니까 아 나 죽어 피파는 오늘 안하구요 오늘 피파는 안합니다 아 나 죽는다 아 안돼 아 아까보다 99까지 왔는데 희망을 줬다 어어 어어 아 밟았는데 내가 밟은건지 누가 밟은건지 모르겠다 흠 흠 아 아깝다 쓰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위도우 오우 얘네 어떻게 같이 날라오지? 아 망했네 오 바스 짱인데? 오 바스 짱 바스 짱 아유 젠장 아 젠장 짱이 나네 토나우스 토일러라는거지 어 어 막는데 막아? 아 배치 골드 갔어? 안타깝네 지난 시즌에도 골드 아니야 그럼? 배치 골드면 지난 시즌도 골드란 얘긴데 아и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씨 못 올라갔네 젠장 아 이거 봐라 짜증나네 흠 흠 노힐이구나 어쩐지 겁나 힐이 안 들어온 것 같더라 8승 2패 골드? 8승 2패 하면 100점 가까이 올랐겠는데 10승 2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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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린 노힐로 가야 돼 우리팀 그치 100점 올랐지 1대1 흠 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아팠 어우 젠장 반전 날아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나 어팠어 저거 아 있는 줄 알았네 아 망했다 아 젠장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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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흠 흡 흠 흠 후 흠 흠 Й ㄷㄷ 9일 나이스. 이거 죽였어. 와아 야. 역전승 오졌다. 와아 아 역전 오지는데 노일 노일로 하니까 이겨 노일 아 재밌네 어우 잘했네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밥 먹어야 겠다 아까 전화 몇 시에 했지? 십 오십 몇 분에 전화 온 것 같은데 지금 가면 딱 되겠다